This is the story of Michael Jackson. 마이클 잭슨은 네버랜드의 놀이공원과 쥬 동물원을 만들고 아이들을 초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마음껏 플레이, 놀면 좋겠어. 어느 날 마이클 잭슨은 뉴스페이퍼, 신문에서 가슴 아픈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럴 수가! 1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에이지에 감염되다니! 안녕 라이언! 서, 설마 팝팝 팝의 황제인 그 마이클 잭슨? 그래, 그 마이클 잭슨 맞아. 너를 네버랜드의 인바이트, 초대하고 싶어. 저, 저를 초대하신다고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와우! 꿈이 아니니까, 헬티,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만나자. 마이클 잭슨은 라이언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고, 에이지 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운동을 펼쳤습니다. 차칵차칵! 차칵차칵! 에이지는 쉽게 전염되는 병이 아닙니다. C. 아픈 사람들에 대해 오해와 편견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마이클 잭슨은 영원히 그들의 스페셜, 특별한 친구로 기억될 것입니다. The end. Let's learn the words from the story. The story, vocabulary. Never. N-E-V-E-R. Never. Never. 절대로 넘어 안타. She will never tell the secret. 그녀는 절대로 비밀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Children never get old in Neverland. 네버랜드에서 아이들은 절대로 나이 들지 않아. Zoo. Z-O-O. Zoo. Zoo. 동물원. Does the zoo have spider monkeys? 그 동물원에는 거미, 원숭이가 있니? 수족반은 Aquarium. 이라고 해요. Play. Play. P-L-A-Y. Play. Play. 놀다. Let's play with a ball. 공을 가지고 놀자. Newspaper. N-E-W-S-P-A-P-E-R. Newspaper. Newspaper. 신문. I read the weather report in the newspaper. 나는 신문에서 일기예보를 읽었다. Invite. I-N-V-I-T-E. Invite. Invite. 초대하다. Did you invite Tiffany to the party? 너는 파티에 티파니를 초대했니? Will you invite me to Neverland? 저를 레버랜드에 초대하실 거라고요? Healthy. H-E-A-L-P-H-Y. Healthy. Healthy. 건강한. Her grandma looks healthy now. 그녀의 할머니는 이제 건강해 보이신다. Sick. S-I-C-K. Sick. Sick. 아픈. He took care of his sick wife at home. 그는 집에서 아픈 아내를 돌봤다. Special. S-P-E-C-I-A-L. Special. Special. 특별한. Charles is very special to me. Charles는 나에게 매우 특별하다. 친구들을 차별하지 마세요. 팝의 황제로 불리는 미국의 가수입니다. 뮤직비디오와 무대에서 보여준 그의 화려한 춤은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 환경 문제와 세계 평화를 위한 노래를 불렀고 자선 단체를 세워 어린이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자선 단체를 세워 어린이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